안녕하세요. 서성만 우리 코미디언님. 저를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유튜브 많이 봐요. 그러셔요? 후속영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말이 안 되는 거지. 질질 끌고 다니면서 계속 총선 때까지 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거지.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짓을 해야지 납득이 됩니까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지.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법을 갖다 어기면 어떻게 해요. 말이 안 되잖아. 증거가 있어 뭐가 있어. 그러게 말해요.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억지지. 억지. 그렇죠? 국민들이 다들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. 난방비다 전기세다 모든 물가가 올라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뭔 자꾸만 거기다가 불난 집에 묻어서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승질나게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국민의 화를 더 돋우는 거네요. 국민을 위해야되는데 국민 짜증나게. 국민 분노 유발시키는 그런 거라 짜증나게 싶었어요. 예. 아 진짜.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겨내자고요. 반드시. 화이팅입니다. 네. 화이팅. 화이팅. 네.